책을 저도 이제 하나 봐야 되잖아요.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주문을 했어요. 왔어요. 미리 샘플을 받아 본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. 근데 괜찮네. 앞으로 여기에서 고정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.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해 나가야 될 것 같아. 할 일이 많아. 뭐가 좀 감격스럽네. 책 표지 괜찮죠? 그냥 날개도 자란 것 같아. 끝. 끝.